저주 아하하 아리따운 소녀 안녕? 처음 보는 얼굴인데 내 팬 중 하나인가? 아리따운 소녀 당신의 팬 누구세요? 엥?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는 거예요? 그러고 전 이미 남친이 있거든요 나의 팬이 아니라고? 너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나와라 붓 필! 머리에 이 붓으로 뿔을 그려주마 꺄악! 저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죠? 그건 두고 보면 알 거야 잘 있어라